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시리즈가 이동통신사 3사를 통해 예약 판매된 첫날,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2 시리즈의 전날 예약 판매 실적은 1년 전 갤럭시 S21에 비해 서너 배에 달했습니다. 2010년 S시리즈가 처음 발매된 이래 최고치입니다. 통신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사전 예약 고객 절반 이상은 울트라 모델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22 시리즈의 이번 흥행은 역대급 카메라와 S펜 등 차별화된 기능과 매력적인 가격 정책이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